중요하지 제이형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이형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어 뭐야? 제이형 어디에 뭐예요? 씻고 있다고요? 씻고 있는데 영토를 어떻게 받은 거야? 야이? 형 브이로그 찍고 있어 야이 어? 어 그거 나오니까 나와? 형 안 나와요 어 뭐 먹고 있어? 근데 거기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다 대박이죠? 그래요? 그 정석이가 네 고기 부어줬거든 오늘요? 오늘요? 근데 근데 고기가 아니라 반가슴살이었어 근데 맛이 맛있었어 장소가 맛있어 어디서 먹었어요? 그 우리 어딘가 그 집게 먹었었는데 아 그 회사 앞에 아 여기 비 와요? 여기 비 진짜 많이 와요 여기? 여기 남양주 어디야? 남양주 오 근데 좋아 보인다 그죠? 뭐하고 있어요? 뭐하고 있었어? 저 그냥 와서 영화 보고 이제 밥 먹어요 진짜 이동 이동 시간만 한 시간 반 걸렸어요 어 낭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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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인데 그니까요 나는 집에서 놀아들이랑 게임하고 있을게요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야 제이형은 보색 샴푸 중이래요 저도 금방 들어갈게요 띠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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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이해한대 제이형이 고기 먹을 때 쌈장을 진짜 안 찍어 먹거든요 쌈장 맛에 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제이형한테 항상 쌈장을 점도 시키고 있는데 넘어오지 않아요